워럿 안녕하십니까 247 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많은 이태리 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뮤직비디오도 리액션을 해봐달라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계셔서 제가 이번주는 특별히 이태리 힙합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리액션을 해보려고 해요 문의가 왔던 리액션을 해달라고 한 뮤직비디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단 하나를 좀 꼽아보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카포플라자의 뉴 진스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찍었는데 너무 신났죠? 이런 스타일의 어떤 래퍼들을 저는 되게 좋아해서 댓글 다신 분 중에 카포플라자의 다른 노래 하나를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리액션을 찍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것도 들었을 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돼서 리액션 영상을 찍는 겁니다 카포플라자의 테슬라 요즘 또 그 유명한 전기차 아니겠습니까? 테슬라라는 노래고요 피처링은 또 제가 얼마 전에 리액션을 했던 스페라 이바스타 그리고 드래프 고울드라는 래퍼들이 피처링을 했고요 프로듀서는 에바, 찰리 찰스, 데이브 더 키드라는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2018년 6월에 올라온 뮤직비디오 영상이고 조회수가 4천만이 넘는 히트곡입니다 테슬라가 요즘에 힙합에서 또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는 차이잖아요 또 어떤 바이브로 또 뮤직비디오를 풀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카포플라자의 테슬라 피처링 스페라 이바스타 드래프 볼드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찍어 보겠습니다 미쳤네요 미쳤네요 아 이 노래도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굉장히 신나는 트랩 사운드입니다 오프 화이트 나이키 오프 화이트 나이키 풋볼 젖인 거 같아요 저도 갖고 있는데 미쳤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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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네 오빠바이트 나이키 조동원 유엔씨가 보이네요 가포플라자의 테슬라 피쳐링 스페라 이바스타 드랩고드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찍어봤습니다 아 좋네요 역시 이태리 힙합 프랩 음악들 뮤직비디오들도 되게 럭셔리하고 굉장히 센스 넘치는 뮤직비디오가 정말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태리에서 지금 주류 음악이 힙합인가요? 힙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확실히 이 목걸이 뭐 패션 등 뭐 어떤 미국 본토에 있는 래퍼들의 스타일하고도 절대 뭐 밀리지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또 특유의 어떤 멋이 있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들마다 좀 볼거리들이 되게 많아서 재밌는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3가지를 부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진행중이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페이스 247 칠린